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심슨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심슨의 작가는 예언가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한 이제는 가히 뭐 전지전능하다고 볼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에 이 심슨에서 시바이뉴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서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자 심슨 애니메이션 정말 미래를 보고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심슨이 예언한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장면은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1993년 마술사가 백호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2003년에 독일 출신의 유명한 마술사 듀오 지그프리드 앤 로이가 라스베가스에서 마술쇼를 하던 도중 백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머리색마저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뭐 굉장히 유명하죠 1998년도에 방영이 된 심슨의 에피소드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디즈니를 폭세해서 인수한 것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무려 19년이 지난 2017년에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죠 또한 2000년에 방영이 된 심슨의 에피소드 중 트럼프의 에스칼레이터 씬과 트럼프의 연설 장면은 2015년에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화제의 중심에 남았었죠 또한 각주별 지지율 역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역시도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2012년에 레이디 가가의 실제 무대 모습마저도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선 후보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후보 자리를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이 역시도 심슨에서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옷이랑 악세사리마저도 똑같죠 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예언을 했던 심슨에서 시바이뉴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연으로만 지나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 명확하게 시바이뉴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장면인데요 이 내용에 적혀있는 이 문구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심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분석한 영상들과 직접 저 문구들을 풀이도 해보고 이런 저런 진짜 별 해계망측한 짓까지 해와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8월 21일 시바이누 91원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연도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당장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91원이에요 91원 지금의 가격대와 비교를 해봐도 4,100을 가볍게 넘는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원만 넣어도 4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8월 21일 어쩌면 당장 이번 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설레이는데요 물론 그 두근거림은 잠시만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기가 막힌 정보를 가져온 것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로그인됐죠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르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제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천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 때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듀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배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 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인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렘이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냈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이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